19일 개통령 강영욱 훈련사가 태표로 있는 보듬컴퍼니 차플래닛 후기글이 올라오며 전 직원들의 충격적인 폭로가 리뷰글에 적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차플래닛은 기업정보서비스로 특정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은 회사와 관련해 5점 만점의 별점과 함께 전반적인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곳인데요. 차플래닛에서 보듬컴퍼니의 기업 평점 전체 평균은 1.7점으로 27개 리뷰 중 17개는 별점 1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영욱 부부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였는데요. 리뷰를 살펴보면 전 직원 중 한 명은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하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커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두 부부가 열심히 직원들을 이간질하고 뒷담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성실히 노예처럼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지 못하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부부의 사생활 감시도 심하고 SNS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검열하며 CCTV를 통해 수시로 직원들 감시한다며 7,8년 다닌 직원들을 전화상으로 정리해고 하기도 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다른 전 직원은 마이너스 별점은 없나요? 라며 키워준 부모님한테 미안할 정도의 취업장소라고 말하며 퇴사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녔다며 부부인 대표와 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모독, 업무의 요구사항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주장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메신저를 지정해서 깔기하며 직원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감시하고 그 내용으로 직원을 괴롭히기까지 한다며 변호사를 불러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시키고 이 내용으로 트집잡아 협박한다라고 턱 붙였습니다. 전 직원들이 일관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직원들 간의 이간질, 두 부부의 직원 감시, 직원 뒷담화, 직원 가스라이팅, 인격모독 등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보듬컴퍼니를 통해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해왔던 강영욱은 오는 6월 31부로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공지한 상황인데요. 이에 강영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SNS 등에도 많은 폭로들과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에도 강영욱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8일 강영욱의 유튜브 채널 보듬TV에는 새로운 영상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대표이사님 한결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하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캡쳐본 녹취록이 정말 많다. 저희 부모님은 이 일이 밝혀졌다고 기뻐하셨다. 두 번 다시 공중파에서 볼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재직증명서 첨부하고 싶은 댓글에 사진 첨부가 되나요? 언론에 보낼 테니 거기서 확인해라. 괴롭힘당한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라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는 강영욱에 대한 인성에 대해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개가 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개같이 굴기로 한 겁니까? 차플래닛 직원 후기들 내용 보고 좀 충격받았는데 직원들 진술과 내용이 너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내용을 보고도 인지 부조화가 너무 셉니다. 그래도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진 모습이 있으니 중립으로 아니길 바라는데 현재 기사도 나고 각종 커뮤니티에 후기가 퍼지고 있어서 관련 입장은 내셔야 될 듯해요. 여러 사람이 일관적으로 지적하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세력의 공작이든 아니면 사실이든 강영욱 씨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해명해야 할 것 같네요. 강강약 약인 줄 알았더니 전형적인 강약 약강 진짜 강영욱만은 논란 안 터질 줄 알았는데 피식대학 지나가니 강영욱이 터지네 토팜이 미치겠다 대한민국 일관되게 평점 1.7점인데 이거 해명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진짠가요? 믿기 힘들어요 댓글 지우지 마시고 해명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조용할 날이 없네요.